오케이 준호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는 네 이거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호호 하하 호호 하하는 의성어랍니다 이런걸 의성어가 뭘까? 어떤 소리를 흉내내서 만든 말 호호 하하의 뜻은 호호 하하 호호 하하 이 말이겠죠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린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웃는다 누가 안 읽으래요? People Loud Loud Low Low Loudly Loudly together Loud Loud People Loud Jay씨가 가끔씩 F 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소리가 안나거나 F 소리 힘센 소리야? 약한 소리야? F F 힘센 아 F 소리 힘센서 되게 잘 들리죠 그쵸? 너 문 열고 밖에 나가 봐 잠깐 네 그리고 문 닫아봐 네? 문 닫고 밖에 잠깐 있어 봐 문 닫고 밖에 잠깐 있어 봐 아아 아아 아 아 들어와 선생님 무슨 소리되디? 못 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들렸어?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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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아 어어어어 오오오 푸푸푸푸푸 어 무슨 소리 해니? 하하하하 그 소리밖에 안 들리었어? 네 들어와 나 푸푸푸 소리도 냈거든 어 응? 응? 소리도 냈거든 소리 힘센 소리야 힘없는 소리야 힘없는 소리야 읽어보세요 LIGHT LIGHT 오케이 I는 IE 중에 I 됐고 여깄이 소리가 LIGHT GH 소리 안나고 T 그래서 GH는 소리가 안나거나 또는 아주 약한 소리 F가 내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 그래서 laugh People laugh loudly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이 뜻은? 사람들을 웃는다 큰 소리로 함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loud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아니 운이 함께 오케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웃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음 How do people laugh laugh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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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laugh 라 피...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두인 이유 도저가 아닌 이유 그 랩 아 피플이 피플이 잇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람 데이요 하나야 여럿이야 지금 여럿이요 여럿이라서 데이입니다 이러면 될 걸 뭐... 잇이 아니긴 뭐... 잇이 아니면 뭔데? 여럿이라서 데이... 데이 랩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만들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are they...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의 뜻은 무엇을 잠깐만 그들이 하고 있니 하는 중이니 오케이 두의 뜻은 하다 근데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하는 중인 하고 하는 것 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로 바뀌었어? 무엇 무슨 씨로 바뀌었어? 근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입니까? 갑자기 요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요가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어떤 씨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씨를 어떻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앞 앞 비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구겨진 엑소 에베터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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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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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서사이 이제 뜻은? 그들은 하는 중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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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오케이,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들이 하는 중이 예를, 걔를 용어로 표현하면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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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y doing? 여기 있네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doing a lapter exerci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 meet everyday in the lapter club and lap for 15-20 minutes 15 얘는 뭐라고 읽냐? 얘는 이렇게 읽어야지 15 to 20 minutes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뭔가 하나 이상하게 읽었어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뭐지? 내가 뭐를 표시해 놓은거지 이거 생략된게 있단 말이지 생략된거 혹시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거 보세요 다시 people meet people meet everyday in the in all lapter club and lap 15 to 20 이번엔 똑바로 읽었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난다 매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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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그리고 웃는다 그리고 그리고 15분에 20분 동안 오케이 여기 뭐예요? 그들 그래 그래서 뭐? 데이 오케이 누가다 사람들이 맞는다 누가다 그들이 웃는다 누가다 누가다 두 개를 뭐로 연결해 놨어? N 근데 그 행동을 만나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동일인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아니 동일인 그러니까 생략했다고요 됐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모를래? 어디에서 사람들이 만나니? 매일? 오케이 나머지는 빼야죠 그래서 그 질문 만들면 어디에서 만납니까? 아 이상하게 보는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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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조금 어려운데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네 하우롱 하우롱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우롱 이게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하우롱의 뜻이 뭘까 15분에서 20분 동안 웃는다 그럼 15분에서 20분 동안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겠지 하오롱이 무슨 뜻이다? 얼마나 오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으면 될까? 하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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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그들은 웃니 영어로 표현하면 하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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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데이 랩 하오롱 두 데이 랩 그들은 얼마나 오래 웃습니까? 하오롱 데이 아니 하오롱 두 데이 랩 하오롱 두 데이 랩 됐습니까? 4 15분 20분 뭐라고요? 4 15분 2 2 2 2 2 2 그새 또 20이 뭔지 까먹었죠 20 2 2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 2 2 2 2 2 2 2 2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6 6 7 6 7 7 7 7 7 7 7 9 9 9 9 10 10 10 8 2 9 10 6 10 9 9 9 7 9 9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응. 이거 대신에 우리말로 뭐로 바꿔줘 건데? 웃음. 그들은 웃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웃는다 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바꿔주면? 웃다. 웃다. 웃는 것. 웃는 것. 네 가지 뜻. 하나 더 있는데. 하기 위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대신 쓸 수 있는 게 2랩 말고 하나 더 있다고. 두 가지 뜻 뭐? 하는 중인, 하는 것. 웃는 것. 알겠습니까?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They laugh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네. 암만 길러봤자. It. 이니까 여기 뭐 들어있고? It doesn't. 들어있네요. 오케이. 이것만 읽었든 얘기해주세요. Does make the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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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kes them feel good. 뜻은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든. 아. 근데 얘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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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 그들이 웃니? 그렇지. 그럼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Evans question is line begins. Why do they laugh?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laughs. Why do they laugh, Attenry? Why do they laugh, Atten3?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머리는 좋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excite exercise I exercise, all fas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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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est Quick Service 몰라? Quick Service 알아 몰라 듣긴 들었는데 뜻을 몰라요 빠른 서비스 거기 퀵 있네 퀵 퀵 퀵클 리 퀵 다음에 을 하고 이 왔다 퀵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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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or or hour or or hour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fast, I have faith 얘는? shoulders show, she, all,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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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shoulders shoulders, you're shy 혀가 왜 이렇게 뻣뻣해 shoulders shographers' recorded shoulders가 아니고 shoulders shoulders chest chest 다시 읽어 when you left we free free Seat, quick click,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오케이, 여기 뭐 생겼는지 발견 못 했어? 알았어 그래, 그것은? 응, 일시생양세스 그러면? 오케이, 써보자 네가 웃을 때 접속사 또 나왔네 우리, 우리는 급하게 쉬무 그리고 그리고 광 은 운동 운동 운동을 한다 아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우리 우리들 우리들이야? 우리들의 Face, 뭔지 몰라?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그럼 여기 뭐 그대로 우리 네 아까랑 똑같지 않냐? 어? 누가다 우리가 숨 쉰다 누가다 우리가 운동한다 숨 쉬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엔드로 연결됐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어서 뭐 보이 생략 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하다시 두 하다시 두 하다시 두 숨 쉬고 그리고 운동한다 숨 쉬고 운동한다 됐습니까? 네 여기 전부 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다 하다시 써있네 웃다 숨 쉬다 운동하다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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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해보자 When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We And We And가 벌써 왜 나와 We breathe quickly 했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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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And we Exercise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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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Shoulders And Chest Okay 얼굴 몇 개? 하나 어깨 몇 개? 하나 아니 여러 개 두 개 얼굴 하나 어깨 두 개 가슴 몇 개? 두 개 두 개 어 가슴 두 개야? 하나 하나 거울 가슴 두 개야? 알았어 가슴 두 개 해 체스트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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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하게 숨 쉬고 언제 얼굴 어깨 가슴 운동하니? 웃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는 우리는 급하게 숨 쉰다 어떻게 숨 쉰다 어떻게 숨 쉰다고? 아 급하게 웃을 때 어떻게 숨 쉬어? 급하게 어떻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을 운동한다? 얼굴 어깨 그리고 심 가슴을 운동하게 된다 계속해서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이게 이렇게 보이나요? Can be This can be good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For our health 내 뜻은 이것은 좋게 만든다 Can의 뜻이 전혀 안 되어 나왔는데요 만들 수 있다 뭘 만들어 만들기는 뜻 얘기해 주세요 좋은 좋다 좋을 수 있다 Can의 뜻은 뭐뭐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우리 우리들의 건강 For의 뜻은 뭐뭇을 위하여 널 위해 For you 날 위해 For me For me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될까? 웃음 응 맞아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 이거 대신 왔네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급하게 숨 쉬고 그리고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을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신 왔냐 됐 됐 When we when we when you laugh when you laugh we breathe quickly and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이래서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음 될까?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What can be good for for our health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 수 있나요? What can be good? What can be good? 넌 진정해 됐습니까? 뭐가 좋을 수도 있나요? What can be good? What can be good for our health? For our health Okay, laughing can be good for our health 줄여서 얘기하면 laughing Can be good Can be good 웃는 게 좋을 수 있어 Laughing can be good Laughing can be good For our health For our health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Okay, what's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Okay, what's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Go and you Whel surgery stop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단어할때 라이의 뜻이 뭐야? 너 여기 단어 시험 쳤을때 라이 찾아봐봐 가져가서 침대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짓말하다가 있네 이게 거짓말하다겠냐고 침대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하지 말아라겠어? 아이구야 침대에서 하루종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워있지 마세요 침대에 Don't lie in your bed 하루종일 Don't lie in your bed 오케이 한번 해볼까? The next time 비동사도 들고 쓰고 하다시 필도 쓰고 이런 모양이래 비동사도 쓰고 You are feel 이러는 모양이래 You are feel The next time you are fee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와 하다시 두 를 동시에 써 뭐라고?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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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Your Your bed All d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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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어딘데 Your bed겠냐? In your bed In your bed 다시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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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In your bed All 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오케이 Get up Get up and just laugh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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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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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음 그냥 웃어라 큰소리로 오케이 뭐라고요 Get Get up and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프린트 밖에 있죠? 확인해보세요